나도 춥다. 어제 잘 땐 그렇게 춥다. 진짜 봄, 여름 갈겨. 쟤네 찍어주지 마. 어차피 방송 나가지도 않을 건데. 카메라 팀 철수해. 자, 가오. 갑자기 철수해. 진짜 이렇게 끝나요? 이 코펠하고 이런 걸 지금 다 준비를 해. 브루스타, 넌 브루스타. 뭘 하시려는 모양인데? 바로 그거 고추장찌개 할 거야, 오늘은. 아, 점심으로?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있는 거로도 뭐 그래도 한번 해보자. 그게 된 거예요. 살짝 형님이 수제비 얘기했길래 저희가 반대하고. 아, 수제비를 또 나왔어요, 수제비가? 맞아, 수제비도 있었어요. 수제비도 있었어요. 이거는 용원민들한테 실수하는 거일 수 있다. 감자와 당근과 양파. 아, 참치 두켓. 저 불하게 제법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. 아이고, 참치 두켓은. 오케이, 그러면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하고. 우린 대신 참치 안. 참치 없이. 저쪽은 참치 넣고 대접 드리고. 대접하는 고추장찌개용에는 참치 두켓을 넣고. 저희가 먹을 거에는 넣지 말자. 아, 좋게. 감자와 바칫도라고. 고추장찌개는 감자에 전분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. 여기는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그건 우리가 먹을 거니까 권유리 알아서 하고 이건. 어, 끈다, 끈다. 맛있을 것 같은데. 맛있을 것 같은데. 아닌데. 감사합니다. 감자 넣었다. 아니, 아니. 안 넣었어요? 전형적인. 요리 한 번 안 해본 아빠가 만들어준 찌개 같대. 이거 한번 먹어봐. 욕만 하지 말고. 어쨌든 얘 표지. 아빠 안 먹을래. 왔어. 왔어. 야, 마드. 먹어봐봐. 아, 맛이 왔어요? 왔어. 매운 것도 잡고. 간이 지금. 감칠맛까지. 왔지? 어느 정도 왔지? 근데 이거 맛있어. 진실의 표정이야. 익숙한 맛, 익숙한 맛.